자 이번에는 파워레인저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 얘가 원래 정가가 25,000원 정도거든요? 심지어 얘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까지 추가로 구입했는데 17,000원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 하나 17,000원 이거 다 해서 17,000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야 생각보다 크네? 뭐야 이게? 야! 우와! 이게 내가 맞으려나? 이거 어디로 나오는 거야? 어? 대칭.. 아이.. 시끄러워 이거 캡틴 포스인데? 벤실 해볼게요 어..어떻게나? 아이씨 아이씨 사이동 사이동 컷! 사이동 사이동 컷! 사이동 컷! 사이동 컷! 사이동 컷! 2만원에 샀으면 후회했을텐데 4,000원이면.. 이거 2,000원에 샀어 아 디지기백인데 자 얘는 이게 뭐니? 홍석천 2만원에 샀으면 3,000원에 샀으면 하이동 컷! 3,000원에 샀으면 널네 아마소울 가만히 잠깐만 암하소울이라고 하면 얘네들 다 똑같은 소리를 3,000원에 샀으면 기사 4,000원에 샀으면 나 이거 두개 더 샀는데? 일단 까볼게 얘네들도 똑같은 호기 나오면 3,000원에 샀으면 2,000원에 샀으면 아멘